아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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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아빠랑 이상한 공장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상한 공장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빠 준비 되셨죠? 오케이 진짜 오랜만이다 한번 가보자 네 저쪽에 입구 같지 그치? 네 가볼까 가볼까 여기 가로등도 있어요 어? 이거 뭐예요? 올라가서 잡아붓어 아빠 아빠 바지 뭐지 저거 아 진짜 쇳덩어리로 만든 것 같아 쇳덩어리? 그러면 여기 쇳덩어리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?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버튼이다 버튼 눌러봐 전개가 들어오네 예 버튼 되게 많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누르면 오 오 여기 야 버튼 누르니까 쇳덩어리 쇳덩어리가 떨어져 그럴게요 재밌는데 괜찮아 어 많이 떨어지네 어 진짜 재밌는데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쇠가 많이 나오지 그럴게요 이쪽은 뭐가 떨어지나 이쪽은 내가 눌러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뭐야 아 봐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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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이게 나오나봐 뭔데 몰라 이렇게 위에 비어있는데 비어있어? 여보 이거 넣어보자 어 봐봐. 봐봐. fica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네 이쪽에 하나 더 넣어 오케이 오케이 저 하 얘는 뭐지 그럼 wield 이렇게 하고 아빠가 왜 들어가셨어요?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어 뭐야? 아빠 위로 올라갔어 근데?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? 뭐지? 쇳뚱어리가 나왔다 재밌었어? 아빠? 뭐지? 재밌었냐고요?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 그래요? 나 이거 톱니바퀴 아 거기 빈칸이 있네 거기다 봐라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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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! 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? 가볼까? 이것도 뭐지? 쭉 가면 과연 뭐가 나올까? 어? 여기 버튼이 있어요 빨리 전기를 켜가 그리고 여기 버튼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? 보니까 어? 이게 여기서 금덩어리인가? 이거 쇳덩어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? 금데 쇳덩어리 나오네 쇳덩어리 하나 그만해 그만해 쇳덩어리 하나 넣어야 돼 쇳덩어리 하나 넣어야 돼요? 그래 제가 넣을게 여기다가 쇳덩어리를 하나 넣고요 근데 여기 버튼들이 엄청 많아 여기에도 쇳덩어리가 필요해 쇳덩어리 필요한데 다 집어넣어봐 일단 오케이 좋아요 이걸 넣고 근데 여기 동그란 게 있어야 되는데 동그란 거 어? 여기 동그란 거에 표시 있어 어? 그래? 그럼 동그란 걸 먼저 지켜보자 어? 좋아요 좋아요 동그란 거? 버튼 툭! 버튼 누르니까 이거 불 켜지고요 잠깐 뭐냐 이거? 야! 아니 왜 그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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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 갔어? 나 여기 있어 너 왜 그 빙글빙글 도고 그래? 이거 빙글빙글 돌아야 그거 되잖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넘어가야 돼? 네 나도 넘어가 볼래 하나! 둘! 하나! 셋! 이야! 못 갔어! 아니 근데 왜 넘어가야 되는데 아빠 이상한 데로 들어갔어 여기 다시 공장으로 떨어지네 아빠 너무 오랜만에 해보셔서 감을 잃으신 건가요? 이거 딱 뭔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갑니다 이제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수킥 간다 모자라구요 아려라 두 번째 있는 거 아니야? 세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몇 번째까지 가야 되지? 일단 저기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? 저기까지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게요 가나요? 오케이 성공 아빠는 여기 동그란 공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? 어 동그란 공 부러워요 하나 둘 둘 다 봤어 셋 저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나봐 아리야 홀짝짝짝 들어가실 것 같은데 아빠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요 자세히 하나 둘 어디지 여기 셋 뭐야 이거 1차 왜요? 아빠 거기 왔는데 네 뭐야 여기 계단이 있다 계단 있어요 잠시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어 아리야 저장돼 있어 어 버튼이 있어 버튼이 있다고요? 버튼이 버튼이 한번 둘러봐요 왜 길이 같아 나 다리가 내려가 다리가 내려가 아까도 첫 번째 네 너 왔던 곳곳에こ기로 다리를 아빠가 내렸어 그럼 아빠가 일일했구요 그거는 아이를 tents095요 이리 와봐 여기 다리 저기 건너에 그럼 뭐가 있다는 거잖아 어이 동그란 걸 만들어야 안 되나 여기서? 이걸로 하면 다시 내려가... 아니네요? 뭐지? 길이 없어! 저게 공이 있어! 이거 공은 어쩌라고? 그리고 저기 불이 있고 인형뽑기 기계 같은 게 있어 아, 이거를 저 공을 저기서 이거로 잡아서 네! 불에 넣고 영광로에 넣고 녹이라는 거구나 어허! 버튼은 뭐야? 아... 버튼을 누르니까 닫혔다 열렸다고 하네 오케이! pea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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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achImport 그럼 어머니의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fit trl 시 έχ kupba 숙없어 너무 많이 갔어 다시 반대로 반대로 좀 더 와야겠어 숙 out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됐어 이제 뒤로 와봐 이쪽으로 이걸로 땡겨서 이리로 왔어 스톱! 조금만 더 볼까? 네 스톱! 오케이 됐고 이제 내려오면 되죠 이거로 잠깐만 내려요 내려! 내리고 내려요 내려요 내렸어 됐어 됐어! 잡아! 좋았어 오케이 됐어 그럼 이 파이어로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로 그면 잠깐만 이걸 이쪽으로 아 들어왔다! 왜? 떨어지는데? 자 이제 요거로 요거는 세게 해야지 살살해야 돼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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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용광로 가서 잡으면 안 돼? 그럴까? 어 잡아봐 용광로 감았는데 으악! 죽어요 용광로 가면 죽는구나 미안해 으악!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아래를 털었어요 자 이제 된 것 같지? 이제 살살 땡긴다 네 땡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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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땡겨요 땡겨요 다시 깜짝 살살 살 살살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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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케이 됐어 뭐야 오우 여기 나왔다 오 동그란 거 응 동그란 거 가봐봐 나 집을래 오케이 안 뜯어 오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? 안 뜨거 빨리 가봐, 어디로 가야지. 발이 낫잖아, 아빠가. 아, 빨리 이랬죠. 일단 이거 가면서 떨어뜨릴 것 같아. 안 돼, 안 돼. 떨어뜨리면 우리 또 해야 돼, 저거. 힘들어. 또 해야 돼? 저기서 안 생겨? 빨리 가자. 자, 자. 어, 여기 공장 되게 어두워서 힘들어. 오케이, 오케이. 저거 저거 넣을게요. 어, 저장됐다. 오케이. 넣을게요. 어, 넣어봐, 넣어봐. 퐁! 그게 됐어. 뭐가 나오니? 자, 눌렀다. 눌르면! 과연 뭔가요? 뭔가요? 뭐지? 어? 동그란 거 나왔고요. 쇳덩어리 나왔어요? 아빠! 동그란 건 어디야? 근데 아빠, 봐봐요. 여기 금 같은 거는 안 없어졌는데 얘는 없어졌는데, 얘는 안 없어졌어? 그럼 한번 또 만들어볼까? 잠깐만. 이거를? 다시, 다시. 그럼 이거 우리 무한 반복해서 막 백 개천 개 만들 수 있어? 자 넣었어 또 눌러봐 알겠어요 내가 누를게 누르면 아 눌렀어 누르면 야 잘 눌렀어요 또 나오나 진짜 또 나와요 설마 누르겠어요 또 나오는구나 이걸로 구슬치기 가는 아 오케이 일단 저쪽 옆에 또 넣어야 돼 그래요 여기에 이 동그란 게 필요하네 거긴 세 개 넣어야 되네 그럼 일단 여기를 일단 넣어보자 여기를 넣으면 이거랑 이거는 뭐니? 이 모양은 여기 있어요 어 그렇네 저 모양을 찾아봐야 되네 어 여기에 이게 필요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개를 이렇게 다 완성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이거네 이쪽에 마지막에 다 이렇게 조합시키면 이게 나오는데 그럼 이걸로 갈 수 있다는 거네 자 일단 가봅시다 오케이 이걸 가야 된다니까 여기 버튼 누르는 누르르 업 전기가 들어오고요 어 야 여기 씻기다 오징어가 될 수 있는 유용히 있어 조심해야 돼 야 너 왜 그래 아빠 이렇게 워카신정이 있는 거야 이걸로 여기 찡겨 나갈 수 있어 여기 조심해야 돼 찡겨 나가요? 어 자 자 점착시 나가고 오어어 야 아빠 잡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진짜 야 빨리 놔 놔 놔 놔 야 넘어갈래 넘어갈래 아빠 넘어갔고요 너무 아프고요 아빠 넘어갔어 조심해서 와 바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아냐 바닥이라도 안 움직이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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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나가고요 이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봐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 버튼 있다 네 아빠 버튼 누를게 야 버튼을 눌렀어 여기까지 왔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어떡해요 버튼 누르면 뭐지 근데 버튼 누르면 계단 생겨 봐봐 옆쪽으로 길이 생겼어 그러니까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거지 생긴 뭐해 그러니까 그거 뭐 저거 가져갈 때 편한 거지 올라가 볼게 위에 뭐가 있나 너 빨리 와 알겠어요 알겠어 어디에 그네가 있고요 내가 보기 그네 이거 타다가 털릴 거 같고요 잠깐만 아빠는 조심에서 가야지 그네를 진짜 그네가 있네 아빠 엄청 잘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가지? 왓다리 갓다리 아 이건 아빠 잘 못해 네가 해라 이건 아빠리가빠리 술 아빠가 제일 잘하시는 건데 자 네가 좀 해보세요 왓다리가빠리 저 뒤에 지금 맥반석 오징어 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맥반석 오징어 맥반석 오징어라는 게 있어요? 맥반석 오징어? 아빠 맥반석 오징어 됐어 오케이 어 여기 어디야 아니야 네가 미션을 좀 완료하고 와라 미션이요? 아빠가 너무 힘들다 오늘 거기서 맥반석 오징어 건데 그거야 내가 말할게 여기있다 거기 있어? 네 곧 내려와 맥반석 오징어 여기 이런 거 있어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건가?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 건가? 밑으로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대로 뛰어내릴 수 있었어? 예 대박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제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거를 어디다 넣는다고? 여기요 오케이 넣어 톡 넣고 버튼을 파샷 패랄라 누르면? 누르면 이게 나와요 막대기가 나오겠지? 제 거예요 제 거 제 거 제 거 제 거 야야 거기 또 들어가서 또 뭐하니 제 거 제 거 제 거 어 나갔어 여기 나와있거든 어 그 막대기를 여기다 여기다 넣어 여기 망치 같아요 야 근데 막대기를 여기 동그란 거 그럼 이쪽 가서 또 가져가 갖고 와야 돼? 무슨 동그란 거? 여기 동그란 거 이거 이 그림이잖아 어 그렇네 갑시다 아 이거 퍼즐이 맞네 어 여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아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지 이거 밸브를 내리 안 내리고 가면 안 돼? 어 그럴까? 안 내리고 가면 될 거 같은데 안 내리고 가보자 어 안 내리고 가 또 돌아가네 어 아래야? 네? 아빠 밑으로 돼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? 잠깐만 그거 털리셔야죠 뭐 아 안 돼 안 털리고 싶어요 아래야? 네 여긴 어디 난 누구? 어허 너 어디로 갔니? 아빠 이거 우리 이거 해야 할 거 같아 왜? 안 하면은 우리 건너 갈 수가 없어 아 진짜? 어 해야 돼 켜주세요 어 예 켜드리도록 하죠 아빠한테 어떻게 좀 놀고 있을게 어 예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? 흐쩌 안 되고요 아 네 안 됩니다 털리셨으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차 오케이 오케이 잘 돌아가고요 끔찍하게 돌아가요 정말 어디 있지? 아래야? 너 잘 갈 수 있니? 어 네 살짝 불안하구요 여기서 여기도 어떤 버튼이 있어갖고 저 여기 털리겠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? 아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진하게 들었어 어이요 뭐야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오징어 댄다 이거 뭐야 야 이걸 어떻게 가 내 오징어 위로 올라가야 되네 아 그래요? 아빠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저기 불 났다 대박 아니 불이 문제가 아니고 아빠 지금 몸이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너 어디 있니? 저 아파트에요 아 아 올라가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갔다 아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아 근데 얘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니깐 돌아가니깐 가니깐 이걸 잡았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저쪽 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쩝 아니네 자 아빠 열릴 하고 있고요 아래는 또 이번에 또 하는 일 없죠 하하하하 아빠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미지 마세요 미지 마세요 아무도 안 메고 있어요 아니야 얘가 기둥이 날 밀어 기둥이 날 밀어 기둥이 날 밀어 기둥이 날 밀어 거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? 맞아 위로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면 어디야 어디라는 건데 다시 올라가야 돼 좋아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갔어 여기서 위로 가 오케이 아래야 네 장난 아닌데 이거 있는 길대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 길이 없어 더 이상 길이 없다고요? 여긴 길이 어딨어 길이 없는데 이거로 가는 건가 아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를 가봐야 알겠죠? 일단은 올라가면 가봐요 올라가면 아 아빠 아빠가 못해지면서 하고 뒤로 넘어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 불이고요 네 불이고요 난 뜨겁고요 네 뜨겁고요 여긴 안 돼 여긴 안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잠깐만요 그래서 오징어가 드셨나요? 다시 제자리로 왔고요 아 네 제자리로 오셨고요 이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뛰어야 되겠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웃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이걸 타고 올라가서 자 오케이 잠깐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됐어 저쪽으로 뛰어야 된다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올라갑니다 뛰었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뛰어야 돼 아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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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대편으로 다 넘어왔어 버튼 버튼 있다 버튼에 있어요 버튼에 있어요 버튼에 있어요 있는데 네 팔이 팔이 안 돼 이거 아 놔 놔 손으로 썼어 아 제자리로 왔어 제자리야? 태초 마을이에요? 아 너무 힘든데 저거 어 올라가야 돼 아 너무 힘들다 오케이 거기 넘어가야 돼 넘어서 그걸 계속 넘어가면 아래야 끝에 있어 밑에 아 잊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? 죽으면 안 돼 버튼 눌러서 저장도 시켰고 됐어 땡큐 땡큐 어 잘했어 후원은 어디에 있는 거야? 몰라 찾아봐야지 이제 거기 근처에 뭐가 있지 않을까? 거기 근처에 근처?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나? 뭐 아니 거기 일단 잘 둘러봐 아빠는 뭐 여기 말고 갈 곳이 없어 아빠 아 그래? 그러면 뭐가 있겠지? 여긴 좀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? 아 그래 뭐 있어? 네 여기 판이랑 어 있어 많이 많이?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몽둥이 몽둥이가 중요하다고? 어 동그란 거 어 이거 이거 오케이 나이스 동그란 거 있어? 동그란 거? 어 없어요 네 여기를 넘어가면 있을 거 같아 아 아빠가 여기 계단이 생겨 여기 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가 다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여기 있어 여기 버튼이 또 있는데? 버튼 그거 내가 이미 눌렀었을 거 이제 계단이 생긴 거고 아 참 여기에 뭐 있지 않아?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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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아 그 말이야? 네 아빠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챙겨갖고 와 진짜 맨날 이렇게 저와 고생시켜요 아 아빠가 큰일 했잖아 찾아오고 그렇게 큰일 큰일 예 빨리 챙겨와라 큰일 혹시 큰일을 보신 건 아니시고요? 아 큰일을 보러 갈라고 이제 하하하하 큰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빨리 챙겨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 챙겼니? 아니요 챙기러 갈 겁니다 이거 점프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몇 번을 더 흔들어 지켜야 될 거 같은 거 흔들어 지켰어요 네 이제 갑니다 쫙 오 나이스 아 근데 이거 넣으려고 진짜 하하하하 빨리 데려와 아 예 근데 이쪽 그거를 여기다 어디다 넣는 거지? 저기에 넣는 건가? 네 그런 거 같은데 아 여기다 넣는 거구나 여기다 넣으면 차 차 차 통골한 개는 자 좀 넣어봐 머리를 어떻게 왜? 알아요 네? 맞았어요 오케이 자 집어넣어 오케이 집어넣죠 나도 한번 이거 들어가 보고 싶어 들어가? 들어가도 그런 재미는 없더라 자 좀 넣어봐 머리를 오케이 잠시만요 아 미안해 눌러보냈어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세요 아니 진짜 자 나온다 나왔다 오케이 큰 거 나왔고요 큰 거를 이쪽에 넣어주세요 이쪽에 예? 이쪽 이쪽에 그거 아니거든요? 어디야? 여기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앞 소세지 이거 제가 영광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보세요 영광스럽게 오 간다 영광스럽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밸브가 나왔고요 밸브를 꽂아주세요 우리 이거 하려고 이 고생을 한 거예요?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꽂아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오케이 뭐야 이거 뭔데 그게 뭐야 뭐야 바닥이 왜 이래 야 바닥을 왜 이렇게 여기 여기 잠깐만 뭐야 여기 여기 개구멍이야 개구멍? 개구멍? 개구멍이라고 하기엔 좀 큰데? 어? 포탈이 열렸어 캘레 포탈 도전 가봅시다 포탈쓰 포탈쓰 이 끝이군 뭐야 끝이 아니야 아 이거 악한데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죠? 깔끔하게 끝나게 해주면 안 돼? 뭐야 저기 또 암호가 있어 이거 양쪽으로 가야 되나 봐 뭐 양쪽으로 가다니? 뭔 소리야? 여기 양쪽에 있잖아요 하나 가고 아래 어디 가? 아래에서 떨어지는 중이에요 아빡구나 너 이쪽에서 왔다가 이렇게 뛰으면 되는 거야 야아아아악 양쪽으로 가서 양쪽 다 해야 하나 본데? 야 이거 어렵네 어렵네 한쪽 갔다가 아우 아빠 곁털이 지금 어 곁털이요? 어 곁털이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 곁털도 깜짝 놀라는군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놀랐을 수도 있어 자 일로 했다가 저기 오면 저걸 뛰어야지 점프! 나 여기 왔어 오케이 잘했고요 나도 간다 오케이 아빠 그쪽 그쪽 그쪽으로 가 점프해 왜 거기 거기에도 있단 말이야 아 야 이거 나 이상하게 올라갔는데 이거 아빠 할 수 있어 아 진짜 이제 레버 내려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레버 내린 거지 내가 아빠 이 쪽을 왜 온 거야 근데 거기 거기 레버가 있잖아 아 레버 있구나 아 다시 할게요 아우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나 그쪽에 그 뭐 이상한 마크 그건 뭐야 여기에 뭐 뭐지 이게 나도 뭐 아 이거 아 아 여기 위에 뭐 글씨 같은 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내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 같아 그게 왜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뭐가 열리겠지 뭐가 열리겠지 아 잠깐만 일로 가서 반대쪽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네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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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그걸 레버 내려주세요 어 레버 여기 있다 레버 여기 있다 레버를 올리는 거 오케이 내렸어 네 뭐야 내리면은 내리면 뭐야 저거 저거네 아 위에 그 글씨가 나오네 네 아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 야 겨드랑 냄새 냄새 나더라도 좀 잡아줘 어 자 오케이 아 저거랑 똑같이 맞춰야 되는구나 네 다이아몬드 맞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 아빠 겨드랑이 다이아몬드 어디 있어 겨드랑이 찢어질 거 같아 빨리 맞춰 알겠어요 아 이거 다음에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빨리 맞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너한테 다이아몬드 아직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인다 다이아몬드 아 빨리 좀 해 오케이 오케이 됐고 앞에는 동그라미에 줄 간 거 동그라미에 줄 간 거 오케이 아빠 겨드랑이 찢어질 거 같아 아 빨리 괜찮아 괜찮아 갈 수 있어 안 괜찮아 아빠 겨드랑이 찢어질 거 같아 빨리 좀 해 제가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거인 거 같아 네 이거야 그렇지 그거 맞아 어 여기 아빠 나도 되지 자 아빠 놔서 어 이거를 내리면 그게 뭔데 오케이 됐다 어 문 열렸어 어 아빠 빨리 이쪽으로 와 아 난 이쪽으로 또 가야 돼 야 이거 너무 부품파한 거 아니야 죽었고요 괜찮고요 왜냐면 차라리 중강에서 태어난 게 더 낫고요 아 자 알라라 얼란 빨리 오세요 잠깐만 한 번 더 뛰어야 돼 아 진짜 어디오니 빨리 오세요, 빨리 오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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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나아이야 오케이 머리 좀 잡아줘 겨드라이 말고 머리 오케이 됐죠 너 아직 끝이 아니야? 이거 로보트잖아 이거 그럴게요 뭐야? 뭐지 이거? 몰라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그냥? 한번 가면 오케이 아니 그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보권이 왜 이렇게 어려워? 그러니까요! 여기!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 저 저 로봇팔! 아! 얘를 잡아야 돼? 잡았다! 팔을 잡아!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다 떨어져! 떨어지라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로봇팔 한 번 더 잡아야 되나 보네 그럴게요 맞네 또 온다 또 온다 빨리 와라 로봇팔! 밑으로 빠지게 제가 계속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이제! 아빠가 꼈어 로봇팔! 잡았다!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아래야 너 어디 있니? 아니 아빠 안 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잘못 왔어 빨리 잡아 다시 돌아왔어 뭐야 이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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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으악! 으악! 야 그렇게 뛰어내려야 되는 거야? 네 아 그 탄력으로? 네 아 이거 진작 얘기해 주지 아니 난 여기서 팔이 또 있는 줄 알았지 아 힘들어 진짜 이야기가 아니야 아 아 아 팔이 있네 네 팔이 있어요 어 그 이 팔로 가면 되잖아 아악! 팔 어디 갔니? 빨리 와 빨리 와 아 너 너 이 팔 말고요 이 팔 말고 저 팔로 가야 돼 제 팔이요? 팔이 두 개가 있어갖고 아빠가 빨리 저장 시켜야지 니가 사야지 근데 여기 너무 짐이 너무 많아 못 갈 것 같은데 저기요 아 잠깐만 저 야 나랑 가야 아악! 야 여기 너무 어려운데? 아니 어딨어? 내 몸이 오징어가 돼도 있게 이렇게 해야 돼 야 한 번에 못 넘어가 여기 저기 아니 한 번에 넘어가려는게 아니라 저기에 서야되는데 어 걔가 자꾸 저를 아 잠깐만 미뤄요 아 너무 있는데 너 팔이 같이 가 야 나도 야 나를 데리고 가야지 아 진짜 하나 둘 셋 짭! 오케이 나이스! 여기 왔다 여기 간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아니 짐이 너무 많아 아 여기 짐이 많아서 집 때문에 털려 짐 짐은 계속 피해야돼 짐이 너무 아 너 뒤로 떨어진다 아 여기 오케이 왔다 나는 여기 왔다 가면 뭐해 난 여긴데 끝까지 가야지 알아요? 네 왔어 저장 시켰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오케이 자 자 아빠 털리고 이제 아 어딨다 어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 공장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니? 여기 버튼 그 버튼 뭐야 눌러봐 누르니까 여기 요고 요고 내려와 뭐야 이게 왜 이거 뭐 여기 버튼 있어 또 있어 어 뭐냐 이것도 어 들어볼까 왜 왜 가벼워 무거워 보이는데 가벼운데 어 진짜 어 이거 멈췄어 왜 그래 찌리찌리하다 아 이걸로 이걸 넘어가나봐 무슨 소리야 이제 이거를 얘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처음으로 됐을 때 네 아빠 얘를 들고 오면은 내가 이거 점프 앱을 여기 못 가잖아요 어 여기 못 가니까 아빠 이거 설치해줘서 가야되나봐 점프 앱 못 가 이 정도면 여기 또 가야되나 잠깐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아 저기 버튼 눌러야되네 네 저기 그 때 버튼 또 있는데 그니까요 두 개를 눌러야되네 아 잘 좀 갔다 가면서 갖고 오세요 아 오케이 거기 그 위치면 아 오케이 그 위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 하나 둘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버튼 하나 일단 누를게요 눌렀어 뭐야 어 저거 또 나왔나 아빠 이거 가 이거 뭐야 이거 가 왜 가라는 거야 어 저기도 가야돼 저기 가야되네 여기 안 가도 되는데 왜 하하하하 그냥 거기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어서 가져가라는 이야기였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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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갈래? 자 이거 아 와 정말 쓸데없는 물건 이건 필요없고요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 얘 한번 볼게요 쇼 얘도 이거야 뭐야 얘도 이거라고 아 그렇네 가까운 쪽에 있는 걸로 사용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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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가 안 돼 야 거긴 안돼 더 가까워야돼 더 가까운게 바뀌게 해야지 진짜 ф ick 여기까지 와야되는데 아냐 알겠어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에에에이에이이이이이이이이 occurs A 짜 거기까지 그정도는 괜찮을 거 같은데 아 너도 해봐 이거 어렵다 잠깐만 자 여기서 좀 못 뛸 것 같은데 뛰어봐 뛰어봐 아니 이쪽도 안될 것 같아 길이가 다 짧아요 되잖아요 여기서 저쪽이 안될 것 같은데 저거 해볼게 내가 너도 올라와서 해봐 안되면 옆뛰기 하면 되거든 옆뛰기 안돼요 기껏 올라와 드렸더니 안되구요 그거를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네 갈게요 이쪽거를 하나 더 열어야 하는데 그니깐요 그걸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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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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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일로 오면 안돼 왜요 이쪽으로 가는 그럼 아빠가 여기 가서 기다릴테니까 네 다음 거는 다음 거 여야 되지 훗 다음 거는 얘랑 얘 사이에 넣어 줘야돼 알아요 어? 오케이 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더 더 더 더 더 더 거기에 더 더 더 거긴 안 돼 이쪽으로서 가야 돼 이쪽으로 하겠어요 이쪽으로 더 아 어려워요 잘 좀 해 네 왔어 바로 가 옆으로 너무outine 이 정도면 안 돼 더 더 더 식는다 더 needs 앞쪽으로 바닥 짜건이 Rider 한번 해봐요 이 정도면 되죠? 될 것 같은데?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됐다 됐다 겨드랑이 뒤져질 것 같아 자 여기 여기 눌러주니까 이거 됐어 이쪽 거 여기에 톱니를 챙겨야 되는 거구나 톱니? 이쪽 톱니 있어 라디오나 라디오나 톱니를 챙기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빨리 빨리 망했고요 괜찮아 이거 다시 소환하면 돼요? 다시 소환해서 쭈쭈쭈쭈 아니야 무슨 짓이냐 안 빠졌어요 아니 아니고요 큰일 났고요 씨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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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知道 좋아 스톱ать 스톱 呵 흥흥ставля ESTzes 올라가야 되니까 괜찮아요 자 이쪽에서 big 오케이, 아리도 올라와 아, 그럴까요? 여기 올라가면 되지 저 라디오 스끄러워하니까 제가 가져다가 불 튀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뭐 하는 거니? 일단 이거 밑으로 좀 내려놓아 아! 들고 떨어졌고요 그거 거기에다가 놔봐요 어디? 그 저기, 불 저기 있는 데다가 불이 어디 있어? 가운데에다가? 네 아주 던져버려 야! 던졌어 필요 없었나봐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? 내가 필요 없었다는 거지 뭐야, 뭐야 아직 끝이 아니야? 내 생각에는 어 요 블록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 거 같아 어떤 블록? 어? 어떤 블록? 요 블록들 우리가 저기 설치했던 것들 다시 여기다가? 응 어떻게 넣니? 그러니까 엔시를 들자면은 이렇게 해서 촤르르 촤르르 촤 그렇구나 오케이, 나도 보면 일단은 가운데 거를 먼저 하면 여기를 해야 되겠지 자, 촤르르 촤 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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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됐잖아요 야, 아빠 아, 진짜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촤르르 촤르르 봐봐요 야, 거기다 하면 좀 가기가 힘들잖아 비키즈는 제가 할게요, 그러면 잘 알아 아니, 왜 이렇게 못하세요? 잘 알아, 했잖아 했어, 했어, 했어 뭐해, 이게? 뭐지? 오! 열렸어 열렸어, 대박 뭐야? 엄청난 거 여기가 탈출구야, 아빠 잘생겼다 여기 탈출구 어떻게 가냐고 여기 아, 가자 야, 드디어 탈출이다 아빠 어 가자 올라가는 거야? 자동 탈출이야 자동 탈출 휴먼 폴뿔 엄청 좋아졌어 아, 대박 자동 폴뿔 아, 야! 나 잡아줘 아, 야! 야, 잡아줘 야, 야! 야, 야! 나도 탈출하고 싶은 땀 먹어 야, 잡아줘 배신자 저기 가세요 아, 야, 밀지 마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! 하나 하나 둘 야, 야! 아려랑 여러분, 오늘은 아빠와 함께 이상한 공장이 와가지고 그 공장을 한번 탐험해 보았는데요, 여러분! 와, 진짜 이거 휴먼 폴뿔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해보았는데 와, 이거 어려워졌고 진짜 맵도 완전 퀄리티 좋아지고 진짜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!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추천 때문에 아려랑 구독, 좋아요, 잊지오시고 꾹꾸눌라! 즐거워요! 저는 다음 영상의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! 그럼 모두들 안녕! 고생だ Twitch 늘etzung ad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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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es